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풀렸어. 올해 작년부터 수가 조금 몸에 칼 대라는 수에 좀 들어왔었거든. 내가 봤을 때 얼굴에 조금 칼을 대지 않으셨나. 뭔가가 지금 그냥 동법이 났어. 얼굴을 잘못 쏜 데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뭔가 망신수가 들어왔다 그래. 이자만 갚다 죽어가는 국민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하면 100일 안에 부동산이 팔릴까요. 죽어도 안 팔리던 전세가 100일 안에 나가버렸습니다. 2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어요. 일산 황금팔자입니다. 황금팔자 비방법으로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100일 안에 김포 전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전국에 2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습니다. 황금팔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방생 준비하시는데 그 꿈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해볼게요. 강원도 어디 거기 유원지에서. 홍천강에서 내가 꿈에 자갈 위에 죽어있는 물고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살려줬거든. 방생을 해주니까 갑자기 잉어대로 막 변하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고 하여튼 그런 꿈이었을 거예요. 황금색 잉어들이 다 올라오면서 인사를 하는 꿈이잖아요. 그런 꿈을 꿔가지고 이번 방생은 여기서 하면 뭔가 의미가 되게 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로 글로 정했고요. 거기서 자X하신 분들이나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법사님하고 저하고 무당 선생님만 가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수살기한테 이제 감기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지니까 저희끼리만 다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문자로 다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개인으로 이제 부적을 그의 사죄에 맞게끔 써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4인 가족이 60만 원으로 측정을 하셨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게 다른데 보면 4인 가족이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성인께서는 그거 플러스 이제 개인별 거의 50만 원 상장의 부적도 다 드린다는 거잖아. 봉사하는 거지. 4인 가족이면 4장의 부적이 나갑니다. 50만 원 상장의 부적이에요. 1인도 받아요. 1인은 30만 원에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는 가격에 용궁치성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방생의 효과 이런 분들이 꼭 해야 된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몸이 올해 한 해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금전적이나 사업으로도 뭔가 조금 앞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이런 이제 방생을 많이 해줌으로써 이게 또 대수대명 역할도 된단 말이에요. 용궁치성이 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뭔가 원하는 게 한 가지만 있다고 하시면 딱 한 가지 소원은 드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대박 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사주 한번 또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남자분이시고요. 성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성 드리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자, 53년생이에요. 개사생 뱀띠. 네. 72세네요. 네. 1월 24일생입니다. 근데 이분의 사주를 넣어보니까요. 예. 그래도 그동안 없이 살진 않으셨네. 어, 금전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으신 분 같고요. 이분이 지금 올해 작년부터 수가 조금 몸에 칼대라는 수에 좀 들어왔었거든.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몸에 칼을 안 대면 그게 좀 이상한 연극이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운기가 그렇게 밝지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칼을 댐으로써 그걸 숫댐을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아, 숫댐 액댐한다고 하죠. 아, 숫댐하고 액댐하신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눈이 막 자꾸 안 떠져. 네. 눈이 자꾸 감기고. 네. 눈이 아픈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얼굴에 조금 칼을 대지 않으셨나. 아, 그러면 이제 눈 쪽에요? 응, 눈 쪽이 됐든 얼굴 쪽이 됐든 이렇게 해서 좀 칼을 댄 게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칼을 댄 게 우리가 얼굴을 성형을 하더라도 나를 잘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땐 그런 형국의 나를 보고서 정한 것 같진 않고요. 뭔가가 지금 그냥 동법이 났어, 얼굴을 잘못돈대서. 얼굴에 성형하고 나서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분이 약간 그런 케이스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응, 그러니까 몸에 항상 칼을 대야 되는 사주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사주가 아닌 경우에 만약에 손 없는 날이든 자기 안 맞는 날이든 이렇게 해서 얼굴에 칼을 대게 되면 그게 형살리나 흉살로 들어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동법이 났다 그러는 거야, 그거를 보고. 인본법이요? 인동법. 이분은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뭔가 망신수가 들어왔다 그래. 이제 얼굴이 왜 한 번 관상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 또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형국의 처에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하시다. 그리고 집안에 지금 대는 노릇이 없는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돼? 얼굴에 손을 댐으로써 집안에 지금 대는 노릇이 없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손을 댄 거네. 그리고 이 연세에 왜 손 댔을까? 남자든 여자든 선생님. 미의 욕구는, 성향의 욕구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잘생겨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생활에 불편하신 것 같아. 생활에 불편해서 얼굴에 손을 댔는데 그게 좀 뭔가 탈이 났다. 미용의 목적이 아니고? 미용의 외적으로 신경 쓰는 사도가 전혀 아니야. 그냥 본인이 불편한 게 싫은 사주. 우리네 선생님들한테 찾아뵈서 상담을 받고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자녀가 속삭일 수가 있고요. 집안이 조금 우한가한이 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무섭네요, 선생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운이 좀 안 좋을 때 눈썹 문신해서 피를 좀 봐라. 그래야지 좀 풀린 경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칼을 안 대면 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운에 들어왔을 때 칼을 안 대면 금전이 나가. 그리고 누군가가 아파. 그러니까 차라리 칼 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분은 그냥 생활이 불편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솔직히 살을 풀어내면 가장 빨리 그게 살이 없어져서 좋은데 그렇게 허락허락하신 분이 아니야. 고집도 있으신 사주고 본인이 뭐 아니면 도인 거야.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강하신 분이라 그냥 저녁 감당하고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집안에 또 우한이 생겼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참 무섭네요. 무섭지. 근데 이걸 잘 모르시죠.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올해 솔직히 올해 운기랑 내년의 운기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세요, 이분이. 왜요? 운이 흐름? 말씀 좀 해주세요, 이분의 흐름. 이분의 운의 흐름은요. 구설에 올라긴 올라야 돼. 그래서 이제 몸에 칼을 댈 때가 됐으니까 이분 직성해서는 안 거지. 근데 그거를 손 없는 날이라든지 잘 맞는 날에 했으면 탈이 없는데 그거를 잘못 병행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길이 틀어져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쉬어가는 단계시죠, 쉬어가는 단계. 내년까지 좀 쉬어야 되나 아니면 언제까지 좀 보일까요? 내년까지 조금 쉬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분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노려요? 왜 노려요? 주변에 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주야. 왜냐면 양날에 칼을 지닌 사주잖아. 뭐라도 해먹기는 해먹었어야 되는 사주라고. 한 마디로 나란녹을 먹든가 변호사를 하든가 의사를 해먹어야 될 그만큼 팔자가 세다라는 거지. 해먹고서 지금은 내가 봤을 땐 휴식 기간인 것 같아. 안 해먹진 않았어. 어느 정도 야망이 좀 있으신 분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명예욕은 다 잃었지만 그래도 구설은 따를 수밖에 없지. 평생. 좀 무서운 사주이기도 하네요. 양날에 검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좀 나이가 있으신, 앞으로. 솔직히 건강상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내가 봤을 땐 건강은 잘 관리하시는 것 같고 인간들이지, 주변에 적들을 조심해야 돼요. 주변에 적들이 많다고 갑자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간이네요. 네, 인간. 인간사를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이 분 말씀 드릴게요. 성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아주 영감하게 점사가 나오셨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십니다.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 말 한 놈 먹으셨고 대통령까지 해줬던 분이시고요. 근데 일단 선생님 정말 놀라운 게 이 분이 최근에 좀 얼굴을, 눈 쪽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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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셔가지고 눈에 약간 시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확실한 거예요? 시술했다고 나오진 않아. 근데 사진들을 보면 지금 이게 뭔가 이 분이 미용의 목적에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생활에 불편했겠지. 뭔가 눈이 찔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지는 눈. 어,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서 네티즌들이 좀, 구속자들이 좀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왜 어른들 눈 막 이렇게 내려앉으니까 이렇게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찌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동법이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섭네요, 선생님. 조심해야 된다니까. 전, 후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확실히 하신 건 같아요. 뉴스는 안 나왔지만. 이게 동법이 나서 지금 집안이 시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따님분께서 지금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얼굴 성형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꼭 찾아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 받으러 오세요. 상담 받으러 오시고 좋은 날 골라서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얼굴에 손 안 대셔야 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연검한 점사 감사합니다.